최근 연준의 0.5% 금리 인하 조치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장 주식시장이요. 상승세를 보이는 각종 경제 분야에서 금리 인하로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주택시장의 경우는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USC 프라이스 공공정책대학원 프라이스 스쿨로 퍼블릭 팔러시인데요. 여기서 최근 리포트를 발간했는데 그 내용이요. 금리 인하 시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의 주택시장이 당장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요. 모기지 자율 낮아지고요. 모기지 자율 낮아지면 또 주택시장의 활동이 활발해지잖아요. 하지만 이 캘리포니아 주택시장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패드가 금리를 내리는 정도로 분위기가 확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힘들 거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서 구조적인 문제를 뭘 지칭하는 건가 했더니요. 캘리포니아 주택시장 높은 주택가격 기본적으로 매우 높은 주택가격이죠. 그리고 주택 공급이 항상 부족해 왔었다라는 그런 특수성 그리고 상승하는 건설 비용 등으로 인해서 이 금리 인하 효과가 상당 정도 상쇄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캘리포니아의 주택시장 문제를 어느 정도는 완화시켜야 이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USC 리포트에 따르면 패드의 이번 금리 인하 조치가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 뭐 오래전부터 언제냐의 문제지 이러한 금리 인하의 방향성 그리고 금년에 벌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예상이 됐죠. 그렇다 보니 이런 것들이 주택시장에서 모기지 이자율에 선 반영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7%가 넘는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이자율이 이제 6%대로 내려온 것이 패드의 금리 인하에 대한 선 반영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추가로 금리 인하를 예고했으니 이에 따라 모기지 이자율 역시 더 인하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뭐 패드가 이번에 0.5% 빅컷을 단행했는데 이후에 앞으로 또 0.25%씩 스몰컷을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뜻을 또 밝혔으니 이 기준금리 하락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그런 관측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게 계속해서 금리 인하 방향이긴 하겠지만 시기적으로 이게 빨리 급격하게 되지는 않다 보니 이 모기지 이자율 역시 하락하는 데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당장의 어떤 주택시장 거래에 있어서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국 부동산 통계 수치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들 중에 모기지 이자율이 4% 아래인 경우가요 거의 한 3분의 2 이상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택 소유자들 중 3분의 2, 3명 중 2명은 현재 이자율로는 주택 거래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더구나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캘리포니아 주택 가격 높고요. 주택 공급이 항상 부족해 왔기 때문에 다른 주들에 비해서 주택 구입 비용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낮은 이자율로 가지고 있던 주택 소유자들이요. 주택 매매에 나서야 할 인센티브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감안 될 부분일 텐데요. 이번 USC 리포트가 반드시 캘리포니아에만 국한된 그런 얘기는 아니다 라고 합니다. 다른 주에서도 이번 연준에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본다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텍사스에서요. 금리 인하 환영받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급격히 회복시키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또한 나왔어요. 그래서 특히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의 높은 비용이요. 보험료가 포함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건설비 당연히 포함되겠죠. 이런 것들로 인해 거래가 여전히 어려운 상태이니까 전문가들이 금리 인하가 긍정적이긴 하겠으나 그럼에도 더 많은 금리 인하가 있어야만 주택 공급 건물 이런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있기도 합니다. 비슷한 상황은 뭐 조지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 금리 인하로 일부 심리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실제 거래 비용이라던가 어떤 금융 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라는 그런 얘기이고요. 뭐 놀스캐롤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금리 인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보고 있는데요. 모기지 금리가 이 금리 인하에 아주 즉각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고 구매자들 여전히 신중히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놀스캐롤라이나도 마찬가지로 공급 부족 높은 주택가격이 문제로 남아있어서 금리 인하만으로는 시장을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방금 말씀드린 텍사스, 졸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여러 주에서도 모두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긴 합니다만 복잡한 어떤 경제적인 요인들로 인해 이 시장의 즉각적인 회복은 기대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결론은 높은 주택가격, 주택공급 부족, 건설비용 상승 이런 것들로 인해 아주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즉각적인 어떤 주택 거래에 활발한 어떤 시장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성격의 예측을 하는 기사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